소리나를 외쳐주셨죠 우리 이정빈 선수나 김가랑님께서 함께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먼저 오늘 10층입니다 성황 저 지금 너무 멀리고 상관했겠죠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한 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정빈 선수에게 우리 김가랑님께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해주시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빈이라고 불렀잖아요 실제 도납니까 지금 정빈아 한번 외쳐주시죠 정빈아 자 우리 주심의 희슬과 함께 정빈아의 주인공 김가랑님 멋진 시축이 진행되겠습니다 신출박수 보내주시고 유니폼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빈 선수가 감사의 인내로 두 분이 함께 기념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축 우리 자강수는 인천 팬 중에 이정빈을 외쳤던 김가랑님의 시축이었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려주세요 그럼 princip에 our people will reach out to be an Français 즉 Fans 겨 anticipate 전쟁과는 전하는 김가랑님의 지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강수의 Minuten Cabinet 마지막으로